사전투표냐 본투표냐를 두고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아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수단이고 사전투표를 하면 무조건 표가 다 바꿔치기 돼서 내 표는 이재명표가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마도 지식의 칼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적을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로 선거법이 개정됐고 투표함 이송 과정에도 참관인이 동행하게 됐어요. 투표함 보관장소는 24시간 녹화됩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이전보다 시민의 감시 기능도 매우 강화됐어요. 여기저기서 시민 감시단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힘당 측에서도 감시단을 교육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연히도 투표용지마저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본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된 이후에 안철수와 김동연 두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즉석에서 인쇄하는 사전투표용지는 사퇴라는 단어가 칸 위에 찍혀서 나오고 본 투표용지는 그냥 공란으로 나와요. 누가 바꿔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에서 사전투표를 하자고 종용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거다.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증거다. 그런데 국힘당에서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없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진작에 밝힌 상태고 실제로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설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스스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겠죠. 이번 선거는 이겨도 박빙이고 저도 박빙이에요.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나 단일화를 했다고 여유를 부릴 입장이 못됩니다. 게다가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통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 자체가 지역색이 강한 정당과 결합한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며칠 전 여론조사 중에는 오히려 단일화가 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단일화의 영향이 그렇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결국 투표율 싸움으로 이어지게 돼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에 비해서 20, 30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었는데 이 계층은 여론조사는 열심히 참여하고 인터넷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지만 정작 투표율은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투표율이 높은 계층과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론조사에만 열심히 참여해놓고 실제 투표는 안 하면 깜짝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진영은 열심히 3일간 투표하고 그 중에 이틀 사전 투표 기간 동안은 장소의 제한도 없고 다른 한쪽 진영은 단 하루만 장소의 제약까지 있는 채로 투표를 한다.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6일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3월 7일쯤 코로나가 도져서 9일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변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유권자가 1% 확률로 자의에 반해서 투표를 못한다, 꽂힌다면 0.5% 차이로 승부가 갈리면 그것 때문에 승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냥 미루다가 본 투표일이 됐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친구들이 자기들은 전부 사전 투표했다고 놀러가자네? 에이, 이번에 이기겠지 분위기 좋았는데 이러면 윤석열 후보 표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전국에서 100만 명만 나오면 탄핵 폭풍이 없었던 18대 대선 기준으로는 승자가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 득표율 차이가 3.5%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등, 2등 표 격차가 그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 30만 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미룰 여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무효표를 줄인다는 관점에서도 사전 투표가 더 좋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 실수가 과연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표기 실수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종이 바꿔주세요 해도 안 바꿔줘요.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이드라인이 하나 찍혀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게 사치죠. 이건 뭐 일어날 법한 상황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투표 동료 영상을 서너 번 막 찍을 것도 아니고 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투표권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하다는 말에는 딱히 공감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인 참정권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미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게 신성하네 뭐네 할 정도의 것인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투표권입니다. 중요한 권리예요. 사실상 시민의 유일한 표현 수단입니다. 투표권이 정말로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권리예요. 투표권이라고 하지 투표책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행사하는 자가 행사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예요. 도저히 투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겠다. 그 판단도 존중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권리인 거예요. 국민연금도 아니고 개인이 대선에서 섀도우 보팅을 때리겠다. 그 판단도 어디까지나 타인이 강제할 수 없는 자기 선택인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논다고 게으름 피우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건 그렇다 치겠는데 저녁 6시까지 자빠져 자다가 투표를 못했다. 투표소에 갔는데 줄이 좀 길어서 그냥 와버렸다. 이따위 이유로 투표를 안 하는 일은 한심한 짓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것도 자기 선택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할 인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권변 늘어놓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는 각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민이고 군중일 뿐이에요. 저쪽 애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사안이 터지면 김어준이 정해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 욕을 해야 되는지 칭찬을 해야 되는지 총수님이 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투표일날 투표를 막 하러 가려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놀러가자, 바다 보러 가자, 고기 사줄게. 이러면 에이 나 없어도 어차피 될 사람이 되겠지. 설마 범죄자가 대통령에 뽑히지는 않겠지. 이따위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합니다. 놀러가고 싶으면 미리 투표를 하세요. 남이 대신 골라준 세상에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fact은 늘 others 일하는 지식의 칼